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박성우라고 합니다. 이번 신체소외사정사 47회 시험에 합격했고, 저는 전업수험생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4년 동안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28개월 동안 장기로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정확히 말해서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수험 준비를 해서, 약 9개월간의 신체소외사정사 수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보고 대학에 합격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고, 또 대학생활 동안 많은 시험을 겪어봤지만, 신체소외사정사 시험처럼 장기간 마라톤을 뛰었던 점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끝난 날부터, 약 두 달간의 발표일까지, 두 달간의 기간 동안 참 긴장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내심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합격을 해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로스쿨 진학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 전역을 하고 보다 신중한, 깊이 있는 진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격증에 대해서 알게 됐고, 보험업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참 저에겐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따라서 전역을 하고, 일단은 리트 시험을 한 번 응시했지만, 물론 그 성적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보다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10월 23일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주변에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지인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직업 인터뷰들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적성에 대해서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저에게 참 맞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보험회사 편일 수도 있고, 또는 일반 피보험자라든지 계약자의 편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도와서 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는 면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손해사정사와 관련해서 큰 커뮤니티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손꿈차라는 카페인데, 처음에 손해사정사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수험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이 카페들을 많이 조사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스티비 후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양한 선생님, 일타 강사분이라고 하는 다양한 선생님들도 많이 포진해 계셨고, 따라서 최단기간 합격을 위해서는 인스티비를 들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 23일부터 2차 강의를 먼저 수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2차 먼저 공부한 다음에 1차를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따라서 2차 먼저 기본 강의부터 착실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42일, 정확히는 42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윤구목 강사님의 그 유학집 강의를 빠르게 수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강의를 수강한 이후, 기출문제 위주로 풀이를 하였고, 그렇게 1차는 나름대로의 고득점을 합격을 하였습니다. 또 2차 역시 특별하게 준비했던 건 없고, 강사님들의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갔었고, 최종적으로는 73점이라는 평균, 73점이라는 나름대로의 고득점을 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의학이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학이론은 처음 접하면 방대하고, 또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 과목이기 이미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 역시 법학, 그리고 사회과학의 전공이기 때문에 참 어렵게 다가왔었는데, 김윤아 강사님의 기본 강의부터 심화 강의를 거치면서 의학에 좀 더 친숙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집 강의를 통해서 보다 그것을 구체화하고 고착화시키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암기는 요약강의집 때부터 했었고, 언제부터 암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교수님의 그런 구체적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김광중 교수님을 수강했습니다. 김광중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를 아주 강조하시는 강사님이십니다. 따라서 저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본서 위주로 학습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심화 과정,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 등에서 좋은 퀄리티의 사례 문제들을 겪었고, 기본서와 그 사례 문제가 베이스가 되니 실제 시험에서 아무런 모르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결국에는 82점이라는 고득점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 윤구목 강사님의 제3보험 수업을 수강했었습니다. 윤구목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운영하시면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시면서 보다 수험생들에게 1대1 또는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어린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강사님을 유명합니다. 저 역시 그분께 많은 조언과 도움을 얻었으며, 그 결과 이번에 제3보험 문제가 되게 난해했다는 평이 많은데, 저도 당황했었지만, 그래도 교수님을 믿고 배웠던 것을 착실히 적었더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용 강사님의 자보호를 수강했었는데, 자동차 보험의 경우 역시 비전공자 또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게 다가오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사님의 재치있는 수업 방식과 재미있는 사례들로 인해서 자보를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보도 역시 이번 시험에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약술 문제라든지 사례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막힘없이 적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김광중 교수님께 모의고사도 그렇고, 기본 강의부터 모의고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게시판을 통해 교수님께 질문드린 경험이 총 35회, 총 35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시면서 때로는 혼내는 어투로 답변도 주셨었는데, 저는 그것이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편하고자 질문을 드림으로써, 저 역시 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 같고, 교수님께도 불편을 드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교수님들의 진심어린 조언들을 겪으면서, 저는 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험이 끝난 지금, 김광중 교수님께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수님의 답안 툴,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습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가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과정에서 겪는 사례 문제는, 분명히 운이 좋다면 실제 시험에서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그 똑같은 문제, 또는 똑같은 풀이 방식을 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 문제들을 겪으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경험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42제 문제, 또는 기타 기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교재를, 최대한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올려줬었던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의 풀이도 볼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기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모험 답안처럼 잘 쓰시는데, 나는 현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전혀 감을 못 잡겠다라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빠짐없이, 문제풀이에 임하고, 또 실제 모의고사에 임하고 나니, 저 역시 자신감이 생겼고, 결국에는 모의고사 상위권 랭크를 하게 되는 등의 영광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험을 겪으면서 가장 어렵게 다가왔던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의학이론입니다. 의학이론의 처음 기본서를 마주했을 때, 60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방대한 양에 한 번 압도되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처음 접하는 그런 신체에 대한 정보들을 접하고 나니, 거기에 두 번 압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이론 강사님, 김은하 강사님의 요약집을 마주한 순간부터,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 요약집 자체가 200페이지인데, 이 200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응용해서, 적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그 의학이론 요약집과 모의고사를 완벽히 외우고 나니깐, 실제 시험에서 87점이라는 나름대로의 고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재밌었던 과목이라고 한다면, 사실 네 가지 과목 다 재밌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자동차 보험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처음 접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과목이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사례 툴 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된다면, 가장 재밌게 다가오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례 풀 때 저의 그 논리대로 사례를 풀었고, 결국에는 그 답이 맞았을 때 그 쾌감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수험생활이라는 게 스스로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준비하는 친구들도 없었을 뿐더러, 약 9개월간의 수험생활 동안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고, 또 같이 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체크할 그런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참 스스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터디에 참석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스터디원들도 일부는 떨어지시고, 또 일부는 붙었지만,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그 고독한 시간 동안 스터디원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되게 개인마다 다를 테고 많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음주는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또는 그 순간의 쾌락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도 참 힘든 날에는, 공부하다가 정말 힘든 날에는, 술 한 잔 당기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술을 마시고, 그 다음 컨디션, 또는 그 다음 날의 컨디션을 회복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을 술로 인해서 놓치기 싫다면, 그 음주만큼은 조금은 참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체 손해상을 취득하고, 보다 본격적으로 보상 직무에 대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확신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실무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로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10월 15일에 저희 2025년 강의가 새로 오픈하였는데, 그 강의, 재물 강의를 이번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종목 손해상사 역시 취득하는 게, 일단 눈앞에 놓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손해상사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긴 수험 생활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학창시절을 제외하곤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 끝에는, 그 긴 터널 끝에는 밝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어, 혼자만 외로운 게 아니니까, 네, 함께 또 마음 맞는 사람들, 스터디원들이 찾아서, 네,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